삼성바이로직스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4,570억 원 규모로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오늘 삼성바이로직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작년 5월 위탁 생산 계약 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상대방의 수요 증가로 정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규모는 삼성바이로직스의 작년 매출액 1조 5,680억 원의 약 30%로 원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수주입니다. 작년은 계약 금액이 공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밝히지 않았습니다. 삼성바이로직스는 올해 들어서만 다국적 제약사 7곳과 총 8건의 위탁 생산 CMO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누적 수주 금액은 1조 2,772억 원에 달해 작년 전체 수주 금액 수준을 넘어섰습니다.